오늘 오전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. 오전에 국외 먼지가 한 차례 유입이 되면서 저 멀리 있는 건물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는데요. 다행히 내일은 먼지에 추가 유입 소식은 없습니다만 먼지가 계속 일부 잔류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. 한편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더 있습니다. 최대 1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도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다가오는 일요일에 남쪽 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. 남부지방에는 홍보특보가 중부지방에는 대설뜩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